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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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보자야? 자 저기 우리 오늘 과일식구들 한칸블록 술래잡기를 해볼거에요 여러분 오늘의 술래는 참새가 됐고요 네? 뭐라고? 걔 귤! 걔는 락귤! 근데 아마 이모드의 귤여고 왜 뭐 귀만 있어? 살구일걸? 락귤? 공박이! 공박이! 야! 코숭아 어디갔어? 어 저긴데? 그냥 코아 그냥 코아 코아 여기 이거 달려있는거 코아 그 자체 코아 그 자체 오늘 우리 술래는 참새가 됩니다 그래서 술래는 이제 3칸에 빈 과즙게이지가 있는데요 과일을 잡을때마다 과즙이 한칸씩 차요 그래서 과즙이 3칸이 되면 이제 탐스러운 과일입니다 하면서 버프를 받아서 슈퍼술래로 변신해서요 엄청난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스피드는 올라가죠? 공격력도 올라가고요 살게 눈초리 한개 더 줍니다 알겠습니까? 오 그리고 과일 잡을때마다 씨앗이란 아이템을 술래한테 주는데요 고거를 이제 푹하고 던지면은 맞은 애가 이제 구속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기절해요 저기요 뒤에 수확하지 마세요 예 하지마세요 수확이요? 생존 과일들 생존 과일들은요 우리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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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여기 농장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 생존 과일에 대해서 우리 공룡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공박이 생존 과일 생존 과일 이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생존 과일은? 어? 풍년이 돼요 그래서 버프 3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네 이게 근데 생존자들 중에 한명한테만 들어와서 그 한명이 고를 수 있는데 과즙팡팡 살아있는 과일들에게 HP 추가 버프 주렁주렁 살아있는 과일들에게 스피드 추가 버프 탱글탱글 과일 하나를 다시 탱글탱글게 만들어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순례의 살기 눈초리를 없애요 저기요 왜 나한테 이거 공모를 바치는 거죠? 제가 뭐 보스인가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발 올해는 풍년이 제발 통수 안 받게 해주십쇼 야 들어와 얘들아 아니 오늘은 진짜 팀플레이야 이거 아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오늘 중요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넓은 마을에서 할건데 아주 예뻐요 마을이 여기서 하고요 우리 어디 들어가거나 어디 올라가는거 올라가는거는 이렇게 한칸정도 높이 두칸까지 하자 두칸정도 높이면 올라갈게요 뭐야 그거 올라가지 말자는거네 그냥 저는 키가 커가지고 두칸이 한 열칸 되는데 아 안돼 안돼요 조용히하세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거 수박은 어디다 숨어야됐냐 수박 그냥 너 땅이 그냥 박해있으면 될거 같은데 다시 합장합시다 어 어 야 뭐 보이자 밑에 과즙게이지라고 요거 어 술래 여기 있어요? 술래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서 딱 어 나한테 가로 가로 나한테 가네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숨으시기 바랍니다 술래 어디있는데 제가 어디있어? 뭐야 공룡아 오늘 가까우면 안좋은데 야 오늘 루키키 없냐? 그니까 나 그거 찾고있었는데 없더라고 헤헤헤 야 과즙게이지로 들어와서 나와 아 뭐야 저기서 나오잖아 도르마무의 다크 디멘션 알지? 어? 얘들아 도르마무의 다크 디멘션 아 야 있지 그게 뭔데? 모르는데? 모르는데? 어둠의 다크 디멘션이 뭐지? 혹시? 혹시? 수리나온다 도르마무 나왔어 나왔어 어 나 못숨었는데 나 못숨었는데 여기 숨어야되나 일단? 일단 이렇게라도 있어야겠다 함 이것이 쐜다 이거 이름표 보이나? 둘이 싶어서 이거 이 친구들은 이름표 보이나? 잠 떨어落오 det 근데 이걸챙 소리 vähän 잭책소리? 근처에 술래가 있으면 나는 건데 너네 근처에 있나 본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오 묻 Downt weather 옵악 이거 맵이 넓어 근데 Aa 야 진짜? 아 뭐야 10 더 안 눌러도 돼요? 아 그래? 그럼 좋지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야 근데 쨉쨉 소리가 나한테도 나는건가 이게?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아 진짜 깜짝 놀랬네 밤에만 잘 수 있으면 돼 이거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 숨었어 또 뭐하려고 저 사람 밤에만 잘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살기의 눈처리를 한번 써보시든가요 아 아까운데 이거 쓰기 누나는 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안쓰더라고 어? 오 잡들이 저기구만 아니 왜 하필 뭐야 하필 나냐고 아우 오케이 일단 멀어요 오케이 이 쪽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지? 쟤는 왜 저렇게 웃어? 이상한 짓 하고 있나보다 그래서 싼 짓 하고 있네 와 이거 진짜 없는데 어 맵이 넓어 누나 그러면 한 번 더 써보시든가요 나 몇 개 있는데 살기의 눈처리 어이 두 개 어? 어우 저기 있구나 아주 멀리 있네 되게 멀리 있는데 얘네 어디 있는 거야 이거 가까이에 두 명 있었잖아 근데 누나 어이 되시지? 잠깐만요 아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다 고오오 아하하하 오케이 이제 고우리 생존재대도 뭐 얻어 살려주세요 얘들아 저를 살려주세요 아 뭐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여 나 자모도 안 들었어 제 앵글 나는 또 안 들어왔어 뭐야 너 써야 해 그러면 드론사로 나는 안 들어왔다고 그니까 드론사로 없나? 우어어어어어어어어 저쪽 어디 있었는데? 이 친구? 우리 수연이 어딨나? 근데 과일들이 이걸 못 썼네? 생각해보니까? 수연이 어딨냐 근데? 어디서 덜덜 어딨지?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엄마 무서워 엄마 우우우우우 저기 있다! 미친보여 미친보여 저기 어디야 근데? 어디야 저기? 잘가요 안돼! 야 저기 구성 어떻게 갔어 쟤? 와 이거 어떻게 했노 이런 기지를 발휘한단 말이야 어떻게 했어 여기? 황수현이 캐리를? 야 그러면 과일 능력 누가 갖고 있었던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잠뜰이 바로 내 옆에 있었어 빨리 왔네 아 그랬구먼 황수현만 잡았으면 되는건데 아 아깝다 와 근데 와 대박이다 이거 못잡았어 마지막에 수현이 안 미쳐졌으면 잡는건데 저거 깝이네요 자 여러분 저 참새였구요 다음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와 어떻게 멀리한거 바로 나한테 쓰고 오냐 박잠뜰 뭐야 내가 너 봤어 공룡이가 너 너 쪽으로 거기인줄 몰랐어? 역시 나는 눈앞에서 그냥 보고있었는데 한 세번 지나가더라 어? 야야야야 게임 노점한다 노점한다 야 야 야 과일 절임으로 바꿔 우리 과일 절임으로 바꿔 우리 아 나 여기 못 나가다 잠깐만 이거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면 안되죠? 집안에서 뭐 걸쳐있는건 괜찮구요 아니 각별님 술래일 때는 괜찮대요 집안 들어가는거 아 그래요? 아 진짜 여기 각별님 있구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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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나나 수현아 너 왜 나 망했는데 나 망했다 이거 여기 숨지? 여기 숨어야겠다 정영준 제보 맞습니다 나 못봤어 여기 괜찮은데 연글 한번 발광을 쓰시고 정영준처럼 보이는 형태를 한번 쫓아가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여기 두칸 높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니까 나 여기 두칸 높이니까 여기 있어야지 지금 빨리 나 반대로 간다 너한테 갈아보고 여기서 한번 써봐야겠어 어 어 저거 누구지 어 일단 먹으러 다행이야 일단 먹으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영준 알아? 혹시 정영준 저기 저기 끝쪽에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저기 왼쪽 끝에 있었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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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요 안됐잖아요 복숭아즈 어딨어? 여기서 이름표 보였는데 어? 뭐지? 여기 어딨었는데 아니 저를 끝까지 사랑 차여주셨으면 제가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미안하다 복숭아야 어? 여기 있었는데? 근데 지금 누가 있나 봐요 누가 좀 조용해 그 사람들이 어? 어? 에이? 에이? 누가 봐도 정영준 접줄 어딨냐 접줄 말이 없어 진짜로 정영준 어디 채우표 어딨냐 아까 저쪽에서 이름표가 보였는데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갑자기 놀래라 뭔데 야 과 좀 한개 더 해야돼 너무 웃기네 진짜 어허. 저거? 길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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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랭. 어허. 야 과즙 확 gorgeous. 어우 열받아. 한 대. 에구야. 왜 이렇게 못 맞아? 과즙. 과일하고. 에구. 야 누구야 살려 살려. 과일 살려. 어 난 아닌데? 과일 살려. 야 코야! 코야! 코야, 코야! 야, 코암가 지옥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오로 끌게! 내가 오로 끌게 오 쥐어! 무슨 오로운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예예예예! 뭐야, 코와 따라가면 살 것 같은데? 전혀 더 살리고 죽어도 다행이다 살리고 죽어도 다행이다 생천본능이 뛰어나군 어어어 이 친구들 여기있구만요. 오오! 막았죠? 어어어! 지나! 어어! ㅋㅋㅋㅋ 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리로 가고있는거 맞는거같아 아니야 바보야 ㅋㅋㅋㅋ 이 아니야 바보야 ㅋㅋㅋㅋ 아 잡뒀다 새끼 도출이 아 여기 아까 라더 님이 야 주먹이다 아니구나 여기 아니 가자 하이파이블라 한테 때리고 ㅋㅋㅋㅋ 하핳 아니 왜 한명 남았어 바보야 나 있어어 ㅋㅋㅋㅋ 잠깐만 없나봐 후아는 아까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와! 참새씨! 거짓말하고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한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살려준 거야 야 술래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야 생존이 사기네 이거 후아가 살아나는 미래를 봤어 미래를 봤다 오케이 오케이 와 타임스톤 개 잘 썼네 거의 각터 스트레인지 좋습니다 자 야 막판 가보자 야 사단하는게 너무 공룡아 강의 나왔단 말이다 공룡님 제가 알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공룡님 내가 다 섞어갖고 과외 화채 만들어줄게 공룡님 공룡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기 아닌가? 거기 안아서 깨져요 근데 아까 내가 맨 첫판에 손자리 진짜 잘 수거는 데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바나나 안 돼 이게 술래가 가만히 있지 않아? 애들 숨는 애들이 다 돌아다녀 아 이제 막 저 잠들리 막판인데 올라가는 거 한번 허락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안 돼요 그럼 너 절대 못 잡으니까요 안 돼요 이미 올라와 있는데? 안 됩니다 내려갈게요 나도 올라와 있는데 아 바나나 제보 받아요 바나나 제보 받아요 바나나 제보 받아요 바나나는 봤어야 되는데 내가 나 아까에도 숨는 패턴이 있었거든? 오 여기 괜찮은데? 나 절대 못 잡게 존버한다 어? 복숭아 저기있다 난 딱 이층 높이에 올라가있어 지금 두칸 나 바나나 존버 위치 스샷 찍어놨다 나 혼자 따라간다 아 형님 잠시만요 바나나 나 따라온다 야 야 따로야 태고 딴 데이고, 딴 데 따로에 더 버 일로와봐x5 야 일로와봐, 공이 나 빨리 와봐 뭐야 못 올라오네 많아 benefits 파크를 못했어, 잡저 outras에서 놓쳤어 어디갔지? 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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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야 기4 조 visualize 막대 뒷 colocar 다 여깄다 fly 정해자 두명같이 Orange 아 택 엏기구 같음 디펜스 Deuts데이 이거 데미지가 새 것도 세거든 아악!! 어때? 어디가! 뭐해 얼굴 퀵퀵퀵퀵퀵퀵뾸 퀵퀵퀵퀵 ARRich이거 데미지가 새것보다 새거든? 뽀아악 또 그æ boards Animals outras ele? 나한테? 코 아래 잡아야 카메라 어디갔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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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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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여기 바나나 매달려 있는 거야 뭐야 잠깐만 뭐야 나를 봤다고? 바나난도 형 바나를 해야죠 나도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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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글 땡글 써서 나 살게 눈처리가 없어졌어 실 같은 걸 진짜 웃기네 수고해라 공룡아 수고해라 공룡아 야 근데 코아가 이 금방으로 갔거든 공룡 쥐지어 공룡 쥐지어 공룡 우지 우지 우리 화채만들어 준다면서 아 나 시원한 국물에 풍장하고 싶은데 코아 이거 귀향했어 아 나 시원한 국물에 풍장하고 싶은데 화채만들어 치면 안되나요 귀향했다고? 강으로 간다? 강으로 가? 아닌데? 예 여기 아 거기로 귀향했대 왔어 막판이 살았다 제발 활쫄악 복숭아 개쎄 아 대박 기억했는데 야 이거 살아나는게 사기다 아 진짜 부활할 줄 생각도 못했다 관전하고 있었는데 아 나도 살려주지 바나나놀이 하고 있었는데 바나나놀이 바나나놀이 옆에 잠뜰이랑 황수단 있는데 둘 다 숙하 잡고 난 모르더라 근데 마지막에 황수단이 저기 위에 바나나 바나나 그랬는데도 잠깐 몰랐어 공룡이 그런데 죽여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술래가 조금 힘들었네 이게 과즙이 팡팡해도 살짝 힘든 판이었지만 아주 다들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과일 한간불럭 술래잡기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잊지말고 꼭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버는 복숭아 땡이